예전에 좀 잉몸이였는데 바꼈어요 약간 이게 좀 불편하실분도 있다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여러분이 망원 발대 나오려고 카메라 감독님 줌 한번 부탁드려요 오늘 진짜 매력인데 자 카메라 표면도 되는거죠 š이파 X-PKO는 가능한건데 아 지금 쉴 퀄리닷으로 자 제일 자신있는 부위는 좀 남이기 몬자 리리 나와봐 아 원툰스를 해주신다 원툰스 같은 부위 막 밀랑가요 맥도 오나 3, 2, 1 3, 2, 1